안녕하세요 저희는 싹쓴리치입니다 저희는 올장르팀으로서 저희가 가진 장르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싹댄스 컴퍼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싹댄스 컴퍼니로 현대무용팀입니다 저희는 이번 남북통일공연과 관련돼서 현대무용으로 춤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형학교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싹댄스 프로젝트 팀입니다 저는 압무자 민예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분단의 역사가 있어진 이 땅은 많은 피와 눈물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곳이기에 더욱이 합쳐져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의 작품 감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짬드 짬드 화이팅 작년에 이어서 이번 연도 대학교 1등은 우리껏 예 작년에 이어서 이번 연도 대학교 1등은 우리껏